미주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어티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를 출판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가이드에는 응급 상황과 노년기 건강, 요양시설, 장례를 포함해 미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고통받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한 소망소사이어티는 치매교실과 시신 기증, 사별 가족 모임을 비롯한 웰다잉 운동을 펼치며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고 있습니다.